네,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. 앞으로 뉴스입니다. 일제강제 진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상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민관기구협의회가 내일 추범합니다. 피해자에게 지급할 기금 출연에 가해 기업이 참여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. 이번 주 화요일엔 통계청에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. 5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.4%였는데 이번엔 6%대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네, 화요일에는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됩니다. 세금과 대출, 청약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. 올해 경쟁률은 29.2대 1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30대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. 올해 경쟁률은 1.3대 2에ór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